안녕하세요 니꼴의 맘대로초 오늘은 할로윈도 가다가오고 해서 생각나는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르나드 오픈이라는 책인데요 한 할머니가 바닷가에서 홀로 사십니다 바로 미스 무디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무디분은 바닷가에서 고양이와 살고 있는데요 이게 할머니의 집 내부입니다 창가에 예쁜 병들이 걸려있죠 이 많은 병들을 할머니는 어디서 놨을까요 할머니는 왔다갔다 하는 고양이가 취를 잡아주고요 할머니는 가끔 고양이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서로 돕고 삽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파도가 밀려오면 넘어오는 온갖 잡동산을 집에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오늘도 또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오네요 집에 있는 목이 보이는 저 벤조시계도 작동은 하지 않지만 바닷가에서 주어온 것이랍니다 오늘은 늦은 9월의 오후인데요 폭풍화가 치고 비바람이 부네요 할머니는 이런 날을 무서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할머니는 더 무서운 이야기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또 바닷걸어가서 뭐 쓸모있는 거 있나 하고 열심히 긁어모으시고 있습니다 카펫도 발견했고요 필보로에 가득 치고 집으로 돌아오려 하시는데요 도낫 오픈이라고 쓰여있는 모래 속에서 고양이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병이네요 그런데 어디선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원하는 게 뭐 있어 저 벤조시계나 잘 작동하면 되지 하고 속으로만 말했어요 내가 대답은 안 했지요 그런데 병 안에서 제발 병뚜껑을 열어주세요 저는 아이인데요 사악한 마술사가 저를 여기에 넣었어요 뚜껑을 열어주시면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과연 뚜껑을 열어줄까요? 탁! 하고 할머니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검은 안개 같은 먹구름이 딱 타나더니 우하하하하 엉마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요 나는 말이야 나쁜 짓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남을 해치는 사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그리고 나는 취미로 아이들의 꿈속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깨우게 하는 역할을 하지 그런데 말이야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않았냐? 악마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과연 할머니는 이 악마를 무서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외딴 섬에서 혼자 살아났던 할머니는요 전혀 무서울 게 없습니다 내가 네 따위를 왜 무서워해? 하나 더 무서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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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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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말 무서워 이렇게 변해도 전혀 안 무서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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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무섭게 더 안많은 변하는 거예요 흥 아무리 변해보라지 내가 무서울게 뭐 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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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말이냐 이런말이냐 안 무서워 으악 으악 흥 흥 이런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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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조 시계는 잘 가고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 흥미로운가요? 무섭기도 한가요? 할로윈에 어울릴까요? 여러분도 이 책을 함께 읽으시면서 할로윈 밤을 재미있고 무섭고 흥미진진 뒷이야기까지 벤조가 왜 집에 왔더니 작동하는지 이야기를 함께 꾸며보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꾸며보는 시간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That's all for today. Bye! 구독해주세요. 뭐 Do 59 Weekly 啟 to Jasmine 회